또 뭐 아버지 세대 애들한테 인정을 좀 받으면 좋잖아요 뭐 아버지 뭐 이번에 방송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이러면 좋은데 겸손해라 너 자만하면 안 돼 피디님 말씀 잘 듣고 거만하면 제일 싫어해 사람들이 너 뭐 하나 됐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는 힘들게 컸어 배가 고파가지고 칙을 먹으면서 너 그 작은 아버지들 전부 가리키고 어 우리 아버지도 칙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칙 얘기하시는데 아 하셨어요? 네 배고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? 배고팠던 시절 아버지 그렇게 배고팠다? 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